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콩보다 더 작아, 이거. 아무리 짜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먹을 거 달래잖아, 지금 와서. 아이, 놈 새끼 그냥. 귀여운 놈 새끼 그냥. 엄마한테 똥티를 시켜가지고 엄마 개망신을 주지 않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쁜 새끼. 이게 뭐해, 이게 똥이야, 이게? 호모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만화책 보면 어두운 그림 배경에 이렇게 기대가 두둥하고 있잖아요. 빗물에 빗떨어지고. 아니, 잘 먹다가 갑자기 거기서 뭐하는 거야, 호모이? 저 놈이 잘 어울리네, 야. 야, 진짜 똥은 개똥같이 싸두면 그냥 안 준다, 이거지? 호모아. 그런 대답다. 꼬모아, 간식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거봐. 맛있는 거 줄까, 엄마가? 간식 줄까? 나 올래? 올 거야? 이리 와봐. 간식 먹자, 이리 와봐. 하나만 더 먹어. 아빠가 준대. 아빠한테 가봐, 꼬모이. 아빠한테 가봐. 아빠 어디 있어? 뭐? 아빠가 오래. 아, 아빠가 오래. 아빠가 오라고 했어. 아, 아빠가 오르니까 아빠한테 갔어. 아유, 똑똑해, 아이 똑똑해. 우리 강아지가 맨날 삐지고 그렇지. 먹어보고 또 닦여야 되잖아, 엄마가. 마지막. 음식기. 가, 가 이제. 응? 가, 또 삐져. 가. 또 삐져야 돼? 나도 삐져. 삐질해, 아빠가. 그만, 이제. 그만.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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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욕한다? 욕한다? 가. 욕한다? 가. 오, 이리 와봐. 가자. 엄마한테 와봐. 가자. 엄마한테 올까? 엄마 안아줄까? 대답 없는 너. 어머, 엄마 안아줄까? 가자. 어머, 엄마가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까? 안아줄까? 엄마 할 일 있어.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만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